안녕하십니까 감사스마일입니다 최근에 삼성tv를 많이들 시청을 해주셔서 먼저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도 몇 분하고 또 고객님들하고 통화도 하고 상담도 해드렸는데 삼성tv를 보고 또 되돌려 보고 그렇게 하신다는 분이 계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 그렇게 정말 유익한 정보는 아닌 것 같은데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제는 제가 삼성지구 삼성벨트 부동산 아파트 위주로 해가지고 입주 물량에 대해서 제가 2017년 10월에 포스팅했던 내용인데 이 내용을 가지고 조금 덧붙여서 제가 입주 물량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지구랑 원흥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입주 물량에 대해서 정리해 보았는데 제가 지금 덕은지구가 지금 여기에서 빠져져 있어서 덕은지구는 제가 따로 정리를 했고요 그리고 추가로 삼성역 주변의 오피스텔하고 원흥역 오피스텔 아파트 현황도 한번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삼성벨트 삼성지구에 투자를 하시거나 실거주를 하시기 위해서는 반드시 알고 가야 될 첫 번째 입주 물량입니다 저도 이제 입주 물량에 대해서는 크게 생각을 하지 않았다가 아포유님 강의를 통해서 한번 입주 물량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되었고 실제로 2017년부터 제가 입주 물량에 대해서 상당히 연구를 한번 해보았습니다 입주 물량이 있으면 당연히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은 하락하게 되어 있고 또 반대로 입주 물량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가격이 올라가는 현상도 있습니다 실제 그런데 그거는 입지에 차이가 좀 있을 경우에 그게 가능한 것 같고요 이 부분에 있어서 2년 단위, 4년 단위, 6년 단위, 8년 단위 즉 다시 말해가지고 전세를 저희가 얻는 기간이 전세 계약 기간이 2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제 2015년 9월에 입주한 아파트를 제가 투자를 한다고 가정했을 때 2년 단위로 했을 때 아무래도 입주 물량이 시작된 해로부터 2년 시기가 되게 되면 아무래도 전세 물량이 2년 차 때는 가장 많이 나올 거고요 일단 그때 매물도 가장 많이 나오고 그랬을 때 2년, 4년, 6년 단위로 이렇게 입주 날짜라든지 그 지역의 입주 물량을 분석해 보시면 매수 타이밍이랑 매도 타이밍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제 방송을 부동산 투자로 투자 방송으로 보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요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때 당시에 남삼성, 북삼성, 원흥이라고 했는데 제가 이제 방송에서는 삼송마을, 신혼마을, 원흥, 도래울마을로 일단 방송을 하겠습니다 가장 삼송마을이 가장 삼송역과 원흥역을 일단 이용할 수 있어서 가장 입주 물량이 가장 많았고요 보면 2012년도 첫 번째 입주는 2012년도 9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 호반베륨 21단지가 젤로 먼저 입주를 했고요 동업노랄두쿠 17단지랑 같이 젤 먼저 입주를 했고요 그 이후에 계룡류 20이라고 호반베륨 22단지가 뒤이어서 입주를 했습니다 솔직히 2012년도 입주하신 분들한테는 제가 박수를 보내는 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정말 원흥역도 없었고 이때 당시에는 삼송역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이후로 계속적으로 입주를 했고요 마지막에 입주를 남겨놓는 게 지금 파란색은 입주 예정을 해놓은 건데 원흥역 아이파크 3차라든지 프루즈오는 입주를 했고요 동원랄두쿠가 2020년 5월 4월 말부터 입주할 예정이고요 삼송역 현대 헤리아 주상복합아파트가 10월 예정입니다 원흥역 동원랄두쿠는 36평형이라고 지금 인터넷에 나와 있는데 84제곱으로 하기 때문에 일단 저는 34평 전용면적으로 일단은 34평으로 이야기를 했고요 그리고 헤리아스는 364세대 25평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신혼동은 2018년 3월 동일시트 2차 10단지가 마지막으로 입주를 해서 입주가 마무리됐고요 여기 신혼동에서 플러스로 오금동 타운하우스가 있는데 대략적으로 자이더 빌리지부터 시작해서인지 우미라 피아노, 테라비아타, 기타 등등 해서 한 15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원흥돌해올마을은 2018년 동일시트 7단지가 2018년 1월에 입주를 했습니다 지금 2년이 돼서 원흥 동일시트는 지금 계속적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는 그런 단지입니다 여기는 34평 1257세대 단일 세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삼성지구 아파트는 분양이 없습니다 만약에 분양이 혹시라도 생긴다고 하면 저는 원흥역 주변에 아파트 분양이 있을 수도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축지구 그리고 향동은 끝났고요 덕은지구가 남아있습니다 그 부분 참고하시고요 제가 지축과 향동과 덕은을 아파트 현황을 좀 보기 쉽게 동일하게 삼성 원흥 지축처럼 해놨는데 지금 보시면 지축역 센트럴 프루지오가 올해 12월부터 입주를 시작했고요 작년이죠 작년 그리고 주웅 S클래스가 2021년 2021년 1월별로 제가 알고 있는데 732세대가 마지막으로 입주를 하고 여기에 제가 빠뜨렸는데 신혼 희망타운이라든지 그 다음에 지축 위스테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아직까지 비포블럭에서 지금 민간 분양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하나에서 지금 이편안에서 짓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세 곳이 지금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그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향동은 제가 지금 여기 A3를 빼트렸는데 B1부터 해가지고 이제 중국 S클래스까지 A2까지 해서 4094세대가 입주할 예정이고 중국 S클래스는 지금 이제 2020년 12월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이 부분을 조금 미스를 했고요 S클래스는 단일 25평 단일로 해서 2020년 2월입니다 2월 제가 이건 조금 이제 수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로 지금 예정되어 있고 그리고 A3 두산 위부 공공분양이 1059세대 2020년 10월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덕은지구는 제가 표에서 없어서 덕은지구를 따로 이제 말씀을 드리려고 준비를 했는데 A1부터 해가지고 주사항 2까지 해서 총 세대수는 4700세대 지금 분양 계획돼 있으며 현재 분양이 끝난 지역은 중흥과 대방이 지금 분양이 끝났고요 지금 GS건설 시행사는 틀리지만 시공사는 같습니다 시행사가 화이트코리아고요 그래서 지금 2020년에 분양한다고만 지금 되어 있어서 세부적인 경우가 나오진 않았는데 뭐 A3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이제 2019년 하반기에 분양 예정이 이제 분양을 한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덕은지구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올해 지금 GS건설 자이에서 지금 분양한 두 곳이 지금 분양 계획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제가 이제 이런 것들을 정리를 하면서 만약에 이제 내가 삼성이라든지 향동이라든지 지축에 이제 아파트를 실 입주를 하시거나 투자를 하시는 분들은 이런 입주일을 판단해 보시면 2019년 12월이기 때문에 물론 입주 지정 기간이 한 달에 끝나지 않고 아파트 같은 경우는 두 달에서 세 달 정도 입주 지정 기간을 줍니다 그래서 지금 지축할림프리아버도 지금 1월 31일부로 입주를 해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4월 중순까지 지금 입주 예정 기간이 되어 있는데 지축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주변에 인프라가 갖춰져 있지는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는 전세 가격이 조금 약 지축 센트럴프루지오가 4억대가 넘어서 이제 계약이 이루어졌는데 31편 기준으로 지금 한림 같은 경우는 상 밑으로도 지금 전세 물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관심 있으신 분들은 저에게 문의를 주시면 제가 상세하게 알려드리겠고요 그리고 이제 중 S클래스가 이제 2021년 2020년 12월에서 2021년 1월 2월 사이로 이제 입주를 계획하고 있는데 이 부분도 혹시라도 관심 있으시면 연락을 주시면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 이제 지축지구는 내년 초에 이거에 2017년도에 제가 포스팅을 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이제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또 하나 이제 제 삼송역하고 원흥역, 오피스텔 및 아파텔도 한 번 현황을 한 번 제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물론 이제 사람이 하는 거다 보니까 이제 약간 뭐 틀릴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세대수라든지 힐스테이트 삼송역 976세대 19년 6월이고요 2편안 1차, 2차, 3차가 다 입주가 마무리가 됐습니다 제 예상대로 힐스테이트 삼송역도 입주가 마무리가 되니까 이제 전세 가격이라든지 매매 가격이 소폭 상승해가고 있고요 썬앤빌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제 원룸과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오피스텔도 이제 아파텔 오피스텔 조금 더 선호도가 더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삼송역이 지금 이제 그 삼송 더샵도 2021년 7월에 제가 빠뜨렸는데 318호 시리즈 입주를 하고요 또 힐스테이트 삼송역 스칸센도 2021년 12월부터 2513호실 물론 원룸과 투룸으로 이루어져 있는 오피스텔이긴 하지만 이런 것도 입주를 하면 아무래도 삼송역이 상당히 커질 듯 예상을 하고요 원흥역은 상대적으로 오피스텔 숫자는 삼송역에 비해서 적습니다 아파텔 같은 경우에는 프루조시티 1192세대가 있고요 봄오피스텔이랑 TOP오피스텔 합쳐가지고 2000세대가 조금 안됩니다 그런데 이제 원흥역 말고 지금 원흥지구 도레올에 제가 지금 여기서 뺏트렸는데 빠져있는데 그 이제 뭐 더 퍼스트 프루조시티도 지금 원룸, 투룸으로 1.5룸으로 해가지고 이제 입주할 그런 도레올 마을에 지금 오피스텔이 한 그래도 한 세대수를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드리면 한 2000세대 이상은 또 입주를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삼송역과 원흥역에는 이제 역세권에 있는 오피스텔과 아파텔이지만 또 원흥지구 도레올 마을에 있는 그런 곳 같은 경우에는 지금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투자하시는 제 방송을 들으시고 투자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면 이런 오피스텔이라든지 아파트 현황도 한번 참고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삼송역적이 원흥역보다는 입주 물량이 더 많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스타필드의 영향이라든지 삼송역의 신분단선이 또 들어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아무래도 영향을 또 준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방송을 하면서 이제 주제를 갖다가 오늘은 삼송벨트 입주 물량으로 이제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가 이제 삼송지구를 분석하고 제 나름대로 이제 이곳을 많이 알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면서 제가 이제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라는 거를 제가 뭐 이때도 알게 됐었고 또 최근에도 입주 물량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 그런데 이제 삼송벨트 쪽에 이제 입주 물량이 제가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향동 입주 끝나고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 지축이 입주가 끝나게 된다고 하면 이곳은 이제 입주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제 삼송벨트의 집값은 어떻게 될까요 앞으로 이제 교통계획도 확충되고 이제 그런 계획들이 상당히 많이 있기 때문에 저는 입주 물량이 한꺼번에 있는 지축을 예를 들게 되면 지축도 아파트 전셋가격이 많이 하락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 향동이 30평대가 2억대 5천, 2억 5천, 3억도 안 돼서 전세가 계약이 됐었는데 그때에 비하면 지축 입주 물량이 지금 그래도 많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생각보다 그렇게 전셋가격도 낮춰져 있지는 않고요 물론 낮춰져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눈여겨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은평루타운까지 한 생활권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왜냐하면 삼송이 고양시 덕양구고 지축도 고양시 덕양구지만 여기는 전화번호도 공의를 씁니다 서울 생활권이라 다름없고요 물론 구파발역에 있는 롯데몰도 상당히 훌륭하지만 앞으로 이제 스타필드가 그 앞쪽으로 해가지고 공원화가 되면서 더 커질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가 은평성모병원도 제가 2019년에 개원한다고 이야기했지만 실제로 개원해서 지금 자리를 잡아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삼송벨트는 2020년에 지금보다 훨씬 더 좋은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제가 이제 추가적으로 독일 병정님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집값 9억 원의 기준에 대해서 저도 이제 이 집값 9억에 대해서 상당히 의미를 좀 비열하고 있는데 이제 암호와 서울의 평균값이 9억대에 육박했다라는 부분이라든지 전세자금 보증 규제 내용도 다른 곳 전세 사는데 내 집 9억이 넘어가면 전세대출 연장이 불가가 된다라는 이야기라든지 그리고 주택매매자금조달계획서 증빙소류가 거의 어마어마하게 늘어났고요 실제로 이제 6억까지 9억에서 집값이 또 안 잡히게 되면 이제 6억까지도 이야기를 드리겠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는 6억 이상 6억에서 9억까지는 점점 6억에 있는 아파트들이 9억을 향해서 갈 것 같고요 9억에 있는 아파트들은 15억을 향해서 갈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집값 9억원의 기준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독일병정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시장의 작동원리상 가만히 있질 않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변화가 올 텐데 집을 만약에 못 산다고 하면 이제 전세 수요가 다시 늘어나게 된다고 하면 이제 아파트 전세가격도 상당히 상승을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현재는 삼성벨트의 전세가격이 5억이 넘지는 않았습니다 기본적으로 4억대에 지금 머물러 있었는데 저는 지금 삼성아이파크가 지금 2차아이파크가 4억 5천 선에 지금 전세가 지금 거래가 되고 있고 원흥객 센터를 풀어주어도 4억 6천 7천 이렇게 되어 있다 보니까 지축이 5억이 넘기는 좀 현실적으로 쉽지는 않을 것 같고요 일단 5억이 넘는 단지는 삼성벨트에서 삼성지구에서 이제 5억이 넘는 전세가격이 5억이 넘는 아파트가 그렇게 나오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보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출 규제만 했을 때 시장 움직임이라든지 그리고 취득세 올라가면 이런 부분이라든지 법인 전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독일 변경님께서는 이야기해 주셨는데 저는 지금 부동산 때문에 경제가 더더욱 안 좋아지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고요 제가 부동산을 하지만 비정상적으로 지금 돌아가는 것 같아서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요 일단 독일 변경님께서는 이 나라는 현재 9억 원이라는 집값이 기준이 되어버렸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하셨는데 상당히 마음이 아픕니다 저는 상당히 마음이 아프고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부동산을 연구하고 분석하는 사람으로서 이런 부분이 과연 어떻게 앞으로 진행이 될 것인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저는 긍정적인 것보다는 또 이렇게 했을 때 부정적인 것도 상당히 많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도 상당히 요즘 들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삼송에 있는 아파트 현황이라든지 그리고 원흥지구, 지축지구, 향동지구, 덕은지구 덕은지구는 아직 입주가 하진 않았지만 삼송벨트에서 제가 덕은을 갖다가 넣을까 말까를 많이 망설였는데 어차피 창릉 3기 신도시가 들어오겠다고 하면 하나의 거대한 3기 신도시 창릉 벨트가 되기 때문에 같이 포함해서 고양시 덕양구, 삼송원흥지축, 향동, 덕은까지 저는 삼송벨트로 일단은 가정하고요 제 스스로가 이제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하고 좀 다르신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좋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두서없이 삼송벨트 관련해가지고 아파트 입주 물량을 한번 입주이라고 평형대별로 정리를 해봤는데 제 영상을 돌려보시면서 한번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제 블로그라든지 포스팅에 인터넷 네이버에 삼송원흥지축, 향동지구, 아파트 입주 물량 치시면 이거를 출력해가지고 프린트해서 본인이 직접 가지고서 한번 분석을 해보시는 자료로 쓸 수도 있으니까 좋을 듯 합니다 그래서 아파텔이든 오피스텔이든 아니면 아파트든 간에 삼송벨트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무튼 제 방송을 통해서 도움이 되시면 상당히 좋을 듯 하고요 그리고 일주일에 그래도 한 번에서 두 번 정도는 제가 방송을 할 수 있어서 더더욱 감사드리고 아무튼 부족한 방송이지만 꾸준하게 시청해 주시고 그리고 좋아요도 눌러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머릿속에 가서 감사드리고 다음 방송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